안녕하세요 고독한 낭독회에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삼국지와 쌍벽을 이루는 중국의 고전소설 초안지 준비하였습니다 네 그 전에요 저번 영상에 만들었던 독일을 보내드린다고 댓글을 받았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가마에 좀 늦게 들어갔었던 친구가 나왔는데 이 두 잔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총 8분을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할 분은 커뮤니티에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후에 꼭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돌아가세요 초안지는 진나라 말기부터 전환 초기까지 혼란스럽던 초안쟁 패기 중원의 정세를 풀어낸 연희 소설이죠 진시황의 죽음에서 시작하여 초나라와 한나라로 갈려진 영웅들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 소설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읽히는 이 삼국지로 연결되기에 초안지는 중국의 역사 예와 더불어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죠 삼국지나 초안지, 수호지 이런 책들은 우리네 쓰이는 사자성어 등 우리가 쓰이는 말들의 본래의 뜻이나 출처를 다시금 알아가 볼 수도 있고요 책 속의 전략과 이야기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필요한 지혜들이 담겨있기도 합니다 네 그럼 천하패권의 지략이 담긴 초안지 오늘 구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교양으로 읽는 초안지 1장 순행 도중 최후를 맞은 진시황 나른한 봄이었다 진시황은 천가지의 생각과 만가지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래 짐이 곧 천이다 진시황은 탁자를 한 손으로 치며 혼잣말을 했다 그 무엇이 짐의 발날에 굽히지 않을 것이 있을까 그는 이어서 이같이 되뇌었다 사실 그의 발날에 굽히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는 그의 부왕 장양왕이 3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 갑자기 승한 뒤 불과 14살이 되던 해에 왕이 올랐다 그리고 주나라가 망한 것이 10년 전 일이오 자기와 함께 장을 다투던 여섯 나라도 그가 임금이 된 지 17년 만에 먼저 한이 망했고 19년이 되던 해에 조가 무릎을 꿇었으며 22년이 되던 해에 위가 망했고 24년엔 초를 무틀렀다 25년엔 연이 망했고 끝으로 26년엔 재마저 없애버렸으므로 여섯 나라를 아울러 삼키고 주 모왕 이래 867년이라지만 기실 따지고 보면 주나라의 13대 평왕 때부터 그의 시대까지 약 500년이란 시간 동안 어지럽게 한량 없던 천할 모두 거둔 자가 누구더냐 진시왕은 자신이 있을 뿐이라 생각했다 천하를 통일해 이를 36군으로 분할하여 지방 행정을 다스리게 하고 쟁력을 고쳐 10월을 정얼로 정하여 천하 만민으로 하여금 새 세상을 만든 것이 3년 전 여섯 나라의 통일이 끝나던 해였다 그리고 재작년엔 여섯 나라의 모든 변기를 녹여 세상을 12개나 만들어 함량 서울에 세웠으니 이로써 천하를 진정하게 하는 일이 되었다고 시왕은 생각했던 것이었다 그렇건만 재작년에 처음으로 북방을 순행했을 때와 작년에 동방으로 순행했을 때 동남방에 보이던 왕기와 하늘에 떨어진 큰 별똥이 불길한 예감이 들었으며 작년 서북을 시켜 불사약을 구하려 보냈던 것인데 이제 노생이 신선한테 얻어온 책에 망진 자우라 쓰여있는 걸 보곤 진시왕은 북방 오랑케에 대한 방비를 급히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 장성을 이룩하지 그는 마음을 정했다 감숙 섬서 산서 하북에 그 전부터 세워있는 성벽을 구슬깨든 모조리 연결시켜 끊어진 곳이 없게 하는 동시에 오랑케가 넘어오지 못하고 침범하지 못하게 만들려면 이 성벽은 두꺼워야 하고 높아야 했다 또한 성 위에서 성 아래 몰려오는 적을 공격하기 편하도록 성을 일으켜야 했다 성의 높이를 육장 너비를 육장 이리하여 북방 말리에 연결 지어라 시왕은 드디어 장군 목념에게 이같이 명령했다 그리고 군사와 인부 80만명을 만리장성 수축공사에 동원하라 했다 그리고는 곧장 정승이사를 불러들였다 이쯤이 생각하는 것은 곧 천하의 법일 것이오 소위 선비들이 정사를 논하고 시비와 비평을 일삼는 고로 백성들이 의지하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니 이것을 금하는 법을 세우게 하시오 시왕의 명령이었다 지당하시옵니다 공자 이후 제자 백가의 설을 보므로써 소위 선비라는 자들이 문란해졌사옵니다 먼저 시를 불살라 버려야 안정이 될 줄로 아래옵니다 이사의 대답이었다 그렇소 그 다음을 말해 보시오 예 시를 불살라게 하시고 유생을 수십 명 먼저 본보기로 거리에서 잠을 하셔야 됩니다 책을 끼고 다니는 자들은 허리를 끊어버리고 두 사람 이상 모여앉아 모래에 글자로 필담을 나는 자들은 목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거리에서 큰 소리를 치는 자들은 혀를 끊어놓는 것이지요 시왕은 즉시 윤호했다 산동 땅에서 태어났다가 260년 전 죽은 공자의 법을 가지고 진시왕의 법을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그러진 일이라 굳게 믿는 까닭이었다 자기는 복희나 신농 황제 이래 요순우탕과 주무왕까지 모든 임금에 비해 뛰어난 사람이라 생각했다 사망오제보다 뛰어난 천자이므로 자기의 조칭을 시왕제라 일격해 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났을 때부터 이빨이 나 있었고 등에는 비늘이 달려 있었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다 하여 이 땅에 처음으로 태어난 만 백성의 임금이었다고 스스로 확신했던 것이다 말리의 장성만 수복하고 시서백가의 설만 불사지르고 말 것인가 네 천하의 위험을 보이자꾸나 열두 개의 철상을 세우게 한 것은 여섯 나라의 병기를 없애기 위함이었지 그리 대단치 않은 일이었다 네 큰 궁궐을 이룩하여 천하 백성을 굴복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없던 산을 만드는 임금 있었던 바다를 없애는 임금 그는 이렇게 생각하자 즉시 이사에게 명했다 동해를 메우시오 여산의 아방궁을 축주하고 남방엔 오령을 세우도록 하시오 지당하신 처분으로 아랩니다 진나라의 부강함이 천하에 떨칠 줄로 아래옵니다 이튿날 그는 이사로부터 천하의 책을 거둬들이기 시작했고 몰수한 책은 모조리 불살라버렸다 언론을 일삼고 다니던 선비이십령을 잡아 본보기로 차명에 처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를 배우는 저들은 시왕의 법을 존중할 줄 모르고 오직 공자의 법을 존중할 줄만 아는 거로 내 일을 없애기 위함이구나 이 뜻을 백성에게 알리도록 하여라 시왕은 정승에게 명하여 저작거리의 담장 아래 크게 방을 써붙이게 했다 이때 태자 부소가 정궁에 들었다 폐하, 폐하께서 지금 유생들을 차명에 처하시고 시설을 불사르게 하는 것은 천하에 그르치게 하는 저사이옵니다 하오니 이 가혹한 법을 폐하시길 바랍니다 부소는 이같이 꼿꼿한 말을 했다 네가 감히 짐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냐 혹여 너도 그 공자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냐 시왕은 쭉 찢어진 눈을 크게 뜨고 용상을 두드리며 말했다 공자의 법이 아닙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하게 하는 법을 따를 뿐입니다 태자 또한 서슴치 않고 대답했다 시왕은 크게 노하였다 내 태자를 함양궁에 둘 수 없으니 만리장성을 쌓고 있는 몽념의 군감이 되어 북방 상군으로 가게 하시오 그는 이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자기 잘못을 깨우쳐주는 큰아들 부소가 눈앞에 서 있는 걸 잠시도 보기 싫다는 표정이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시왕은 마음이 기쁘지 않았다 내 아무래도 함양궁을 떠나 천하를 순행을 해야겠구나 시왕은 이렇게 생각하고 정승 이사에게 순행 준비를 명했다 시왕이 타고 다니는 수레는 지난해 두 번까지는 북어를 한 개만 사용했건만 이번엔 다섯 개 모두를 사용하도록 명했다 전자를 호의하는 어림군은 300명의 장사로 편성하라 하였다 늦은 봄 함양궁 안에 꽃이 지고 잎이 무성하기 시작한 때 시왕은 출궁했다 어림 군사가 전후 좌우로 호의하는 가운데 황포로 지붕 뚜껑을 지은 수레 다섯 채가 한 줄로 서 있고는 그 세 번째 수레 속 그는 몸을 실었다 그렇게 함곡관을 넘어 섬서 땅을 다 지나고 하남 땅 양무현으로 향했다 하남은 17년 전까진 한 나라였다 천산이란 조그만 마을의 술집엔 동리노인 대여섯 사람이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방 한 구석엔 머리에 관을 쓰고 소매 긴 도포를 입은 한 젊은이가 우람하게 생긴 열혈 남아와 마주하고 있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젊은이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여기서 동방 만리 장해군에서 왔습니다 장사의 대답을 듣더니 젊은이는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의 성은 장이요 이름은 양이요 저는 자방입니다 여기는 얘기할 곳이 못되오네 저쪽으로 가시지요 장량은 장사를 술집 앞 큰 거리에서 조그만 언덕의 푸른 잔디 위로 안내했다 여기는 조용할 겁니다 제가 신복동지를 창해군으로 천하의 장사를 구해보라고 보낸 지가 벌써 3년 전이 올시다 장사께서는 조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장량은 장사를 조금 높은 언덕에 앉게 하고는 공손히 물어왔다 저의 성은 여의고 이름은 홍입니다 장에 살고 있는 고로 사람들은 장해공이라 부르지요 힘은 그더지 세지 않지만 일백근의 철퇴은 마음대로 쓸 수 있으므로 천하의 대의를 위해 써보고자 했는데 작년에 한나라의 장선생이 저희 나라로 보내신 고씨를 만나 말씀을 듣고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군요 먼 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방의 창해군은 역사가 깊은 당군 조선의 땅이라 대의를 존중할 뿐더러 의기나무가 많다고 하므로 고씨를 보낸 것인데 다행히 전형을 배우니 10분 만족하고 다행입니다 하운데 고씨는 어디로 갔으며 전형은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예 어제 고씨와 함께 의향에 이르러 선생댁을 찾아갔습니다 하운데 선생은 떠나가시어 간 곳을 모른다고 하고 고씨는 병안이 나시어 촌보가 곤란할 지경이었습니다 하여 저 홀로 선생의 행방을 찾아 이곳에 온 것이지요 조금 전에 시장하기에 주점에 들어가 요기를 하고 있었는데 진시황의 무도 광폭함에 서라하는 모습을 보곤 혹시나 선생님이 아니신가 인사를 드렸던 겁니다 소인 또한 이같이 만나 배우니 천만 다행입니다 하군은 영웅은 큰 소리로 웃었다 장량도 따라 웃다 얼굴빛을 고치고 말했다 방금 진시황이 자칭 시황제라고 하며 천하를 동일했다 했지만 이곳은 무도 광폭한 자가 잠시 약탈한 것일 뿐입니다 천하는 온통 진시황에게 복수하고자 철지 부심한 상태입니다 이 원수를 갚기 위해 일을 갈고 있는 여섯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 선생이 한번 용기와 힘을 내주신다면 여섯 나라의 백성들은 양모할 것이오 선생의 이름은 천추 만대에 빛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선생이 일신에 불행이 있을지라도 선생 고향에 청금을 보내어 염려가 없게 하겠습니다 여웅은 여기까지 듣다가 장량의 말을 가로막았다 아닙니다 저는 청금을 바라지 않습니다 천하의 대의를 위해 자는 무도한 자를 제거해 버리고자 할 뿐입니다 장량은 만면의 희색을 띄고 여웅의 손을 잡고 객주로 찾아가 그를 편하게 쉬게 했다 여기서 안정하고 계시면 시황이 이번 동순하는 길이 이곳 하남의 어디쯤인지 염탐을 해오겠습니다 아마도 곧 거사를 치러야 될 겁니다 예, 그리 알고 있겠습니다 장량의 말을 듣고 여웅도 몸을 일으켜 대답했다 장량은 사방으로 돌아다녔다 시황 행차가 한 곳간을 지났다는 소문을 들은 것이 5일 전의 일이었다 저작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과 객주집, 술집 같은 곳으로 돌아다니다 밤늦게서야 확실한 정보를 손에 쥐었다 이튿날 그는 여웅의 객주로 찾아가 일찍이 방랑사를 향해 출발했다 내일 한낮 방랑사의 벌판에 시황의 행차가 예정이었던 가닥이었다 여웅은 백근 철태를 긴 상자에 넣어 배보자기에 싸어 어깨에 둘러메었다 그리고는 가벼운 듯 성큼성큼 걸어왔다 그렇게 50리를 걸어 어느 언덕 아래에서 그날 밤을 보냈다 이튿날 아침 때가 지나자 그들은 언덕으로 올라갔다 조조한 가슴을 안고 장량은 시황의 행차가 나타나길 고대했다 해가 하늘 복판을 내려보고 있을 즈음 시황의 행차가 나타났다 개미 떼같이 길고 긴 행률이 황새 끼를 날리며 꼬리를 물고 연달아 오는데 말과 수레의 수요를 셀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행률이었다 장량은 시황의 행차를 보면서 조조한 표정으로 말했다 예 조금만 참으시지요 더 가까이 오거든 보일 겁니다 두 사람이 이같이 기다리고 있을 때 행률은 바로 눈 아래까지 다가왔다 위세당당한 어림 군사가 호의하는 황라산으로 지붕 덮은 진시황의 수레 그 수레가 자그마치 다섯 채나 있어 각각 여덟 마리씩 크나큰 마리 꼬리를 물고 오고 있었다 시황이 저 첫째 있을까 장량과 여웅의 가슴에서 끓는 피는 혈맥을 초조하게 태우는 것 같았다 장선생 이거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여웅도 잠시 동안 전기를 쏘아보고 있더니 이같이 입을 열었다 저의 생각으로는 무도 강폭한 자는 항상 겁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용의 주도하여 자기를 해칠까 봐 저렇게 엄중히 감추었지만 제 소견으론 저 수레가 시황이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량은 이같이 말했다 어째서 그렇게 보이십니까 첫째나 한가운데 끝에 있는 사람은 노력이 쉬운 곳이지요 허면 둘째와 넷째밖에 없는데 시황이 넷째에 타진 않았을 겁니다 꼬리 근처에 있을 리가 없으니 둘째에 있을 거라 봅니다 그렇습니까 허면 저 둘째 수레에 박살내겠습니다 장애공은 이같이 한마디를 한 뒤 손빠르게 보자기를 끌고 상자 속에서 백근 철태를 꺼내주었다 조심하십시오 우산은 염려 마시길 바랍니다 여웅은 철태를 한 손에 쥐고 자리에 벌떡 일어섰다 커다란 회나무 아래 두 사람은 굳게 손을 쥐고 작별 인사를 냈다 여웅은 힘차게 달렸다 구름 같다고 할까 바람 같다고 할까 그는 언덕으로부터 화살같이 내리닥치며 어린 군사가 발길이 차이는 것도 모르는 듯이 병력 같은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다 일순간 황라산으로 지붕 덮인 둘째 수레 백근 철태로 내리치고 말았다 시황이 타고 있는 듯 싶은 수레는 깨강정 부서지듯 산산 파편이 되었다 그러나 시황의 시체는 보이지가 않았다 텅 빈 수레만이 가루가 되었을 따름이었다 여웅은 일순간 결과를 깨닫고는 다시 철태를 고쳐들고 셋째 수레를 부수려 했다 그러나 시황제의 운명은 거기가 아니었다 일순간 어린 군사들이 달려들어 창과 칼로 그를 무찔렀다 그는 결박당한 채 수레바퀴에 메워졌다 장군 왕조는 시황의 칭령으로 방락사 벌판 가운데서 영을 심문하기 시작했다 너는 무얼 아는 자이고 어느 땅에 살고 있으며 누구의 부탁으로 이런 짓을 냈느냐 영은 어깨와 다리 팔뚝에서 피를 철철 흘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자는 무도한 진시황을 제거하려 함은 천하의 대의를 위함이오 대장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이름으로 그저 죽이려 했을 뿐이다 그 이상 내겐 아무런 이유가 없도다 여웅의 대답하는 음성은 우렛소리와 같이 크게 울렸다 그러나 왕조는 똑같은 말을 거듭 물을 뿐이었다 여웅은 입을 꾹 다물고는 말하지 않다 무엇을 결심한 듯 벼랑간 병력 같은 소리를 지르며 자기의 머리를 부딪혔다 그의 머리가 일순간 두 조각이 났다 장량은 아까부터 언덕인 나무 아래에서 이 광경을 바라봤다 멀리서 허리를 굽혀 여웅에게 절을 한 뒤에 그 자리를 떠나갔다 본통하고 원통함에 그의 가슴은 터지는 것 같았다 이제 어느 곳을 향해야 할 것인가 전화가 넓다 안 될 그는 갈 곳이 없는 것 같았다 장외공의 비통한 영혼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라도 내 당분간 몸을 숨기고 있어야겠구나 장량은 길을 걸으면서 문득 한 친구를 생각해놨다 호북 땅의 합이란 마을에 있는 항백을 찾아간다면 당분간은 안전하게 숨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짐작한 대로 항백은 평범한 상인의 행색을 차리고 온 장량을 반가이 맞아들였다 항백은 초나라의 장군 항연의 아들이었으며 한나라의 5대 정승칩으로 유명한 장량과는 오래전부터 막역한 사이였다 장량은 절친한 친구이 것만 항백에겐 이번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할 일 없는 장사꾼 차림의 장량의 말에 항백은 물론 의심할 필요조차 없었다 그는 4날 동안 항백의 집에 유숙하면서 묵은 정담과 고금의 정서를 얘기하다 하루는 동네 어귀에 걸쳐있는 다리 위로 홀로 나가 무심히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해는 서선에 기울어지고 황혼이 땅 위에 덮였을 때 어느 누런빛 도포를 입은 노인이 그의 뒤로 지나가며 두어 발짝 걸음을 떼더니 신발 한짝을 다리 아래 떨어뜨리고는 장량에게 말했다 그는 무심한 상태에 있다 돌연히 같이 자기에게 명령하는 소릴 듣고 노인의 얼굴을 바라봤다 흰 수염이 가슴까지 길게 늘어졌고 머리는 눈빛같이 희었으며 얼굴은 신선과도 같았다 장량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리 아래로 내려가 그 노인이 떨어뜨린 신을 잡아다 발에 신겨주었다 신을 신은 노인은 잠잡고 그대로 걸어가더니 다시 한번 발을 털고는 다리 아래로 한짝을 떨어뜨렸다 아이야 신을 좀 집어다오 장량은 서슴치 않고 또 집어서는 그 노인의 발에 신겨주었다 노인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날은 비가 오고 난 뒤인지라 한나절 동안 햇볕이 났지만 땅바닥이 채 마르지가 않았다 하여 신의 진흙이 달라붙던 터였다 노인은 다섯 발짝가량 걸어가다 또 한짝을 다리 아래에 떨어뜨리고 말했다 아이야 신을 좀 집어다오 장량은 괴이하다고 생각했다 이같이 생각하면서도 두말하지 않고 집어다 또 한번 신겨주었다 그렇게 신을 신겨주던 장량을 내려다보던 노인이 정중한 음성으로 말했다 너는 마땅히 가르칠 만한 아이구나 배우고자 하느냐 예 장량은 신을 신기는 손을 놓지 않은 채 공손히 대답했다 너는 지난 날 때를 모르고 큰일을 하려한 것이다 장의 역사에 힘을 빌려 진시왕을 죽이려 한 것도 그 잘못이니라 때를 알면 이치를 알고 이치를 알면 운을 안다 너는 네 몸과 마음을 다해 성실껏 배우겠느냐 네 선생님 배우고자 합니다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그는 겨우 이 말밖에 하지 못한 채 목이 메었다 노인은 한 손으로 지팡이를 땅 위에 굳게 짚고는 한 손을 품 안에 넣어 무엇을 찾더니 장량에게 책 세 권을 내밀었다 장량은 무릎을 꿇고는 그 책을 공손히 받아들였다 선생님 때라함은 음량이 아니옵니까 천지우주에 음량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온데 저에게 하필 이 뜻을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때라하는 것은 음량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우주의 시초의 이치이다 또한 공국의 이치이다 좁히면 한 주먹 속에 들고 기우면 우주 가득히 차는 이치이다 하여 우주 만물이 이에서 생겼고 지금 너의 손톱 끝에도 변함없이 최초이며 궁극에 귀착하는 이치가 감돌고 있는 것을 너는 깨달아야 된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진시황은 춘추 전국시대가 끝나게 될 때 나타났고 그가 아직 갈 때가 아닌데도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를 거행한 것이다 그런 거로 먼저 저를 알고 둘째로 남을 알고 끝으론 때를 알아야 한다 만일 이 가치화한다면 재앙을 도운 노중년보다 월랑을 도운 법녀보다 너의 이름은 이럴과 같이 빛낼 것이야 노인은 그 말을 마치더니 돌아서려 했다 선생님 조남이 어떻게 되시는지 또 어느 때 다시 뵙게 되었나 앞으로 10년 후에 너는 반드시 크게 뜻을 이룰 것이야 13년 뒤엔 전국 성동 쪽에다 한 사람의 나라 임금을 장사 지내게 되리라 그때 나는 그 빈터의 숨 누런 빛깔이 나는 커다란 돌멩이 한 개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누른 돌멩이가 바로 지금의 나이다 그것이 나이다 노인은 말을 마치곤 호련히 사라졌다 장량은 눈을 비벼 찾아보고 공중을 돌아봤으나 노인의 자체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가 않았다 망망한 바다와 같은 하늘엔 이지러진 달이 서쪽으로 기울고 있을 뿐이었다 장량은 뻐근한 가슴을 한 손으로 누르면서 책 색언니로 눈을 떨어뜨렸다 황제 소서 육도 삼냐 책 겉장엔 이같이 쓰인 것을 그는 언제까지나 들여다보고 앉아 있었다 한편 진시황은 박랑사의 흉변이 있은 후에 3년 만에 두 번째 순행을 감행했다 장성을 수축하는 몽념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오랑캐들과 접전을 하게 되어 적지 않은 강토를 얻은 것도 바로 이때이다 이 해와 달과 함께 진시황의 천안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야 그는 더욱 이같이 믿었다 동군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민정을 광망했으나 수일 동안은 아무 일이 없었다 수레가 태주일을 얻을 때 날이 어두워졌으므로 그는 행세를 멈춘 채 쉬기로 했다 수라상을 물리고 수레에서 내려와 땅 위를 거늘고 있을 때 수축 공사 이야기를 들었다 장성이 완성되는 날은 북방 오랑캐 걱정 따위는 없을 것이야 배하 배하 배하의 성덕은 장성보다 강하우신데 그 북방 오랑캐 따위가 무슨 염려가 되오십니까 뒤에 모시고 섰던 근시 조고가 늙은 얼굴에 교활한 눈빛으로 이같이 시황에게 아첨했다 시황은 하늘의 별들 한참보다 수레 속으로 올라가 잠자리에 들었다 그때 시황은 요상한 꿈을 하나 꾸었다 얼마 동안 지내는지 대중할 수 없으나 그는 망망한 창액가에서 용신을 만나 파도 위로 다금질 치며 도망가기에 바빴다 그때 벼랑간 하늘로부터 붉은 용 대가리가 구름 속에서 쑥 나오더니 한입에 자기를 꿀꺽 삼켜버리는 게 아니겠는가 그는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났다 전신에 땀이 흘러 자리옷이 후줄근하게 젖은 걸 깨달았다 맥이 풀렸고 정신이 혼몽하고 골이 쑤시고 숨이 가빠졌다 눈을 비비고 머리를 쳐들려 했으나 머리를 일으킬 기운도 부족했다 이번엔 다리를 뻗어보려 했으나 무릎이 꼿꼿이 펴지지도 않았다 시황은 짧은 한숨을 쉬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바다 물결 위로 도망치는 자기를 하늘에서 용의 입이 나와 꿀꺽 삼켜버리다니 이 무슨 괴상한 꿈이냐 생각을 해보니 이내 소름이 끼쳐왔다 시황은 다시 한번 눈을 감았다 혼몽한 정신 속에서 생각나는 것은 동해를 메운 일이었다 옛 황하 출구를 키우기 위해 큰 역사를 시킨 것이 용신을 건드린 것이 되었나 보다 이와 같은 추측 한 가지가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는 자기가 만승천자여 사망 오제 못지않는 영특한 임금이라 자신했지만 천재와 용신 앞에선 심판을 받는 미미한 인간이라 믿었다 그래, 짐이 잘못했구나 내 동해를 메운 것이 잘못된 거였어 그는 한숨을 쉬었다 돌아놓을 기운도 부족한 듯 그는 괴로워하다 날이 밝을 무렵에야 빨리 행체를 재촉했다 항시 바삐 이 불길한 땅을 떠나고자 함이었다 수레가 4구 땅에 흘렀을 때 진시황은 자기의 생명이 이제는 다했다는 예감을 느꼈다 진시황은 수레 안으로 정승이사를 불러들여 침방 곁으로 가까이 불렀다 내 말을 들으시오 아마도 짐의 수명이 다했나 보 이 작년에 동해를 메우게 했더니 그때 아마 용신의 노염을 샀던가 보 내 꿈의 용신과 싸우다 이 병을 얻었으니 심상치 않은 병이라 배춘하기 어려울 것이오 아오니 짐이 풍하거든 대자 부소로 하여금 죄를 오르게 하시오 대자 부소는 인지하오니 어무는 없을 것이오 히히 천하 만민이 성수무강하시길 비유 없는데 신이 불추하여 성류하심이 극하시오니 죄가 무겁습니다 이사는 눈물겹게 아려었다 아니요 경의 충성을 짐작하오 이것을 대자에게 전해주오 속히 상군으로 인마를 보내 부소로 오게 하길 바라오 침의 유언을 경솔하게 생각하지 말고는 속히 기록하길 바라오 시왕은 이같이 말하고는 허리에서 옥새를 끌었다 그의 팔이 힘없이 떨려왔다 이사가 시왕의 조칙을 기록하는 사이 시왕은 두 번 허공을 잡는 듯 손을 내주었다 이내 눈을 감아버렸다 이사는 시왕의 숨이 끊어지고 사지가 굳어버린 걸 알고는 황급히 조고를 불렀다 아이고 배야께서 승하셨습니다 이사와 조고 내관 다섯 사람의 입에선 하나같은 천만 이외의 슬픔과 탄식이 흘렀다 허나 일세를 소량케 하던 그는 여섯 나라의 백성들이 이를 갈고 미워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것이 진시왕 37년 서력 기원전 기원전 210년 7월 13일이었다 이사와 조고는 시왕의 침상 옆에 서서 그 시체를 비단으로 덮으며 말했다 국장을 바라지 마옵시다 시왕의 수레를 모시던 내가 다섯 명에게도 시왕이 생존에 있는 것처럼 모든 행동을 전과 같이 알아 분부했다 시왕이 순시 중에 숨을 거두었다는 불행한 소문이 퍼지게 된다면 흉측한 병기가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그들 머릿속을 때리는 까닭이었다 이튿날 조고가 이사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대장부 하루도 권세가 없어선 안 될 줄 압니다 권세가 없으면 지체 없어지고 황금도 없어지고 일신이 위태하지요 그런 거로 이제 폐하의 유주를 고쳐 대자부소를 폐하고 찾아 호외로 황제를 계승함이 어떠합니까 절반은 꿰는 듯 절반은 어르는 듯 이렇게 말하였다 그의 눈빛은 교활하게 빛이 났다 아니 그거야 될 말입니까 선제의 유조를 신하가 된 자로서 어찌 고칠 수 있단 말입니까 망각할 언사는 그만두시지요 이사는 냉정히 거절했다 하오면 정승의 재주와 지혜를 몽념장군과 비교해서 어느 편이 대자부소의 총애를 받을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조고의 뜻밖의 질문에 이사는 잠시 생각을 해봤다 나는 몽념을 따르지 못합니다 이 대답을 듣고는 조고는 말을 계속했다 그러기야 하는 말입니다 대자부소는 명석하고는 결단성이 있습니다 정승과는 전부터 사이가 좋지 못했으니까 황이 오른다면 반드시 조카를 정승의 자리를 치워버리고 몽념을 정승 자리에 앉힐 것이오 그때 조카는 서인이 되어 필경 박해를 받을 것인데 이렇게 될 것을 어찌 깨닫지 못하십니까 하지만 조카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은 이 선제 폐하의 유조를 고친다는 것은 선제의 유조를 그대로 받들면 조카의 일신이 위태합니다 유조를 조금은 고친다면 일신이 편안할 것이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조고의 이 말 한마디에 이사는 그만 고개를 끄떡거렸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뭐 그렇게 하시지요 두 사람은 호해가 있는 수레로 찾아가 자기들이 지금 의논하고 온 일을 말한 뒤에 호해의 승낙을 구했다 조고는 호해의 허락을 듣고 늙은 얼굴에 주름을 잡아가며 마구 기뻐했다 그 즉시 이사와 함께 시황의 유조를 고치기 시작했다 37년 7월 13일 시황제 조하여 가로대 3대는 효도로써 천하를 다스림을 근본으로 하나니 아비는 이로써 윤리를 세우며 아드는 이로써 직분을 다하거늘 이 같은 이치를 거스르면 또가 아니다 장자 부소는 우러러 덕을 받들지 못하고 강토를 넓혀 공을 세우지 못하고 감히 비방한 글을 올리니 조종의 법으로는 용서치 못한다 하여 이미 조하기를 호해로써 태자를 삼고 너는 한낱 서인을 만들어 약주와 단두로써 자결케 하는 바이다 장군 목렴은 군사를 이끌고 병경에 있으면서도 나라의 위험을 떨치지 못하오니 마땅히 죽일 것이로돼 장성의 수축을 완성하지 못한 거로 잠시 두고 공사를 마치게 한다 이에 조하여 보이는 마이니 마땅히 모든 것을 생각하여라 이사와 조군은 염락이란 자를 불러 약사발과 단두를 주어 상군으로 보냈다 염락도 시왕이 죽은 줄 모르는 자라 황제 수레 앞에 칭령을 받들고 이내 말을 달려댔다 목렴에 공감이 되어 상군에 와 아홉 해 동안이나 장성공사를 감독했던 태자 부손은 황제의 조서를 읽고 즉시 약을 마시고 죽으려 했다 그때 목렴 장군은 태자를 붙잡았다 지금 폐하께서 동순하시는 중에 벼랑간 까닭도 없이 이같은 조서를 내린 것은 의심이 가득한 일이니 순행하는 것으로가 폐하를 배웠고 진가를 안 뒤에도 자결하여도 늦지 않았다고 권하였다 허나 부소는 이미 조서가 내려졌고 쫓아가서 진가를 따진다는 건 더욱 보류를 더하는 일이니 차마 그리할 수 없다며 끝내 자결하고 말았다 곁에서 장군 목렴에 통곡하는 걸 보고 직사 염락은 즉시 땅으로 돌아와 전말에 상세를 보고했다 이제 전하가 두 사람의 일이 되었소이다 조군은 이사에게 이렇게 말하며 독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시왕의 행천은 마치 살아있는 듯 사구를 떠나 함량으로 향하였다 시왕의 시체가 함량궁으로 돌아온 뒤에 이사와 조군은 발상을 해댔다 시왕제 폐하, 붕어하시다 만조의 백가는 사흘을 두고 곡을 하였다 이사는 천하의 시왕의 유주를 발표하여 찾아 호해로서 왕위에 오르게 함을 알리고 9월 여사 날에 국장을 모셨다 주위 80리고 50척의 땅을 파헤쳐 정전, 내전, 침전을 축조한 뒤 침전 속에 시왕제 시체가 들어있는 석관에 물 대신 수온을 가득 부었다 석관이 들어있는 침전 내부 동서에는 해와 달을 진주로써 가마손만하게 크게 꾸며 넣었으며 정전과 내전엔 시왕이 평소에 즐겼던 각각은 보아와 온갖 재물 자식이 없는 공녀와 평소에 시왕의 사랑을 받던 공녀를 뽑아 순장하게 했다 그렇게 400명의 산 송장과 수만 개의 보물 수십만 명의 피와 땀이 진시왕에게 바쳐졌다 한편 세 황제 호해는 조고와 이사 두 신하의 웅웅한 덕택으로 황제가 되었지만 자결해 버린 그의 형 부수와 함께 북방에서 장성을 수축하고 있는 목념 장군이 정병 30만 명을 거느리고 있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목념 장군의 가족들과 동지들이 성중에 있으니 내외 상응하면 변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먼저 목념 장군의 구죽을 멸하게 하시지요 조고의 은근한 충원이었다 이세 황제는 즉시 명을 내려 목념 장군의 가족 외가와 처가 삼죽을 합쳐 옥에 가두도록 했다 시왕이 간단하고 명확하게 목전의 일을 처결하고 다음 순간엔 다른 일을 생각하는 행습을 본받기는 했다 허나 성질이 완전히 닮진 못하였다 하여 목념 장군의 구죽을 잡아 가두기만 한 뒤에 속히 죽이지는 않았던 것이다 북방 상군에서 이 소식을 들은 목념은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목념은 분노와 피해를 참지 못하고 즉시 서울 함량으로 쳐들어가 이 모두를 무찔러버리고 싶은 충동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양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 내 도저히 못하겠구나 선인들의 가르치심이 이러지 아니하고 선지 폐하에게 받은 바 내 은혜가 무거우니 내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목념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 뒤에 결국 자결을 택했다 제 2장 장사군에서 중부에 오른 여불위 제 2장 시 왕자가 죽은 날로부터 53년 전으로 돌아간다 조나라의 해문왕은 진나라의 왕손 이인을 포로로 잡아온 것을 보고 즉시 죽이라 했다 허나 인상녀의 가난은 말을 듣고 이인을 죽이지 않고 공성건이란 신하의 집에 보호하게 두었다 이 다음날 진나라와 무슨 일이 있을 때 이 포로를 이용하자는 방침이었던 건 물론이었다 이는 나이가 20이 넘었고 전쟁 중에 종군이 하고 싶어 장군 왕정과 왕을이 군사를 이끌고 조나라를 공격하는 싸움에 따라갔다 조나라의 연파에 의해 포로가 되어 붙들렸던 것이다 조나라 서울 한단에서는 진나라 왕손이 포로가 되어 공성건의 집에 머물러 있다는 소문이 대굴로부터 흘러나오자 길을 가던 행인들은 걸음을 멈추고 기다리는 형편이었다 이보게들 우리가 강한 진나라와 싸워 이긴 거야 진 소양왕의 손자가 그 인질이 되었다고요 모든 백성들은 기뻐했다 이럴 즈음 대굴란에서 공성건의 일행이 말을 타고 행길로 나왔다 안장 위에 높이 앉아 앞서고 있는 사람이 대부 공성건이었고 그 뒤에 나이는 젊고 비록 몸은 야위였지만 위험있게 말 위에 앉아 따라오는 이가 이인이었다 어머 참 인물 났다 구경꾼들은 모두 이같이 느꼈다 뚜렷한 눈, 오뚝한 코, 큰 귀, 늠름한 기상에 과연 잘생긴 얼굴이여 고귀한 태도였다 구경꾼들 중엔 이인의 모습을 보고 이같이 감탄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불위여, 성은 엿이었다 여부리는 첫눈에 이인의 운명을 판단했던 것이다 그는 한단 서울에서 자기의 집에 있는 양쪽으로 돌아오는 길에 행인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보고 비로소 최근의 진상을 알았다 오랫동안 집을 떠나 타국으로 다니며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지나왔던 일을 몰랐던 까닭이었다 오늘 기막힌 보물을 발견했구나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길을 걸었다 그는 최근 수년 동안 보물과 비단을 구해 굉장한 이익을 남긴 경험이 풍부한 장상꾼이었다 허나 오늘 발견한 기원은 보물에 비교할 것이 아니라고 단정했다 이튿날 그는 새 옷을 갈아입고 구슬과 비단, 황금을 준비해 한단 서울로 떠났다 말탄 장수를 잡으려면 먼저 말을 거꾸로 트리는 것이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장사를 하는 법이나 전쟁을 하는 법이나 이치는 매한가지였다 여불위는 공성권의 집으로 방문하여 정중히 인사를 올렸다 저의 이름은 여불위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듯이 항상 대감을 추앙하고 있었습니다 하여 오늘 이같이 조난을 배우니 무어라 형용할 수 없이 기쁩니다 어, 그렇소 나도 당신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소만 이렇게 찾아와 주니 반갑소 거기 앉으시오 주인은 여불위에게 자리를 관냈다 처음으로 찾아뵈었는데 예물로서 가져온 게 변변치 못하니 대감께서는 정으로 생각하시고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한 뒤 여불위는 들고 온 상자를 탁자 위에 펼쳐 놓고 비치와 구슬, 황금을 꺼내 놓았다 어느하나 범연한 물건이 아니여 광채 찬란한 천하의 보물이었다 공성권은 순간 눈이 부시는 걸 느꼈다 아이고, 이런 귀중한 보물과 저, 황금, 어머, 20냥은 좋게 넘을 것 같소 내 해준 일도 없이 남의 것을 받는 것은 뇌물이여 내가 뇌물 받을 이유가 없지 않소 공성권은 정중히 사양했다 대감께서 그같이 말씀하시면 소생이 몸둘 곳을 모르게 됩니다 뇌물이라니 전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다만 한난무역 상인이 처음으로 찾아뵙는 예로서 감히 드리는 것이옵니다 여불위는 머리를 숙인 채 공손히 대답했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 그렇다면 감사히 받겠소 공손권은 못 이기는 채 하고 황금과 구슬, 빛을 거둬 넣었다 여불위는 그제야 주인이 정해준 자리에 앉았다 5월이 되며 날이 더워진 탓에 방문을 열어놓고 있었는데 맞은편 딴체에서 주인 대감이 쓰고 있는 것만한 큰 방이 있었고 바로 그 방에 얼굴이 잘생긴 젊은 사람이 앉아 있었다 이에 여불위는 주인을 바라보며 물었다 저쪽 마주 보이는 방에 젊은 사람이 있는데 혹시 대감에 자질이 되는 사람입니까? 아, 아니요 저 사람은 진 소양왕의 왕손 이인이란 사람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인질이 되어 있어 해문왕께서 나더러 데리고 있으면서 감시하라 하심으로 내 집에 있는 것이오 아, 내 불러다가 노형에게 소개하리다 공손권은 이같이 말한 뒤 즉시 아이를 불러 이인을 청해오라 분부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이인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공손권은 주인의 자리에서 건네다보며 두 사람을 소개했다 인사가 끝난 뒤 두 사람은 각자 정해준 자리에 앉게 하고 주인 대감은 음식을 내오라고 분부했다 한 잔씩 드시지요 내일이 다 노가절 이인도 고국 생각이 간절하시겠소 공손권의 말에 이인은 머리를 수그린 채 말을 잇지 못했다 슬픈가 슬픈가 괴로운가 니 요침이 있는가 눈물 짓진 않았으나 여부리는 그의 귀인 같은 얼굴에 복잡한 표정을 보았다 어려워할 것도 없소 실컷 마시고 유쾌 이야기들이나 하시지요 한 잔 두 잔이 거듭되는 사이 음식이 연달아 나왔고 자석에 화기가 돌았다 인과 여부리도 처음보다 훨씬 친밀해진 공기가 보였다 조금 후에 공손권은 볼일을 보러 나갔는데 방 안에 심부름하는 아이도 보이지 않자 여부리는 이인 곁으로 가 가만히 속삭였다 소인이 되게 온 실상은 전화를 위해서 전화를 배웠고자 하여 그런 것입니다 제 뜻을 알아주십시오 그러나 이인은 여부리와 얼굴을 마주보며 고개를 저었다 나 같은 사람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버림받은 사람 그래서 인질이 되어 이곳에 감금되어 있는 형편인데 노형이 나를 위해 이 집에 온다는 말이 당치가 않습니다 여부리는 서슴치 않고 그 말을 받았다 지금 진 소양왕께 없어서는 춘추가 이미 늙으셨습니다 대자가 되신 안군군께서는 아드님이 십여 명이나 있지요 지금 전하께서는 그 중에 한 아드님으로 계시지만 안국군 전하의 건강이 좋지 못해 불행하게 되시는 날은 전하와 동기 형제되는 분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질 것입니다 지금 안국군 전하가 가장 사랑하는 부인은 화양부인이시고 부인의 몸에는 왕자가 없는 거로 내자 정하는 것은 오직 화양부인의 입에 달렸습니다 하오니 전하는 속히 돌아가시여 화양부인을 친어머니로 삼기시고 대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부리의 일장설안을 듣더니 이인은 초조한 표정으로 말했다 네 그런 줄은 알지만 지금 인질로 잡혀 이곳에 수감되어 있으니 어찌 제가 왕실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이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소인에게 주선하고자 이같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 황금 50량을 가져왔습니다 얼른 받아 넣으시지요 이것으로 가까이 출입하는 사람들을 매수하는 비용으로 쓰십시오 여부리는 황금 주머니를 이인에게 주었다 이인은 얼른 받고는 자신의 품속으로 감추었다 저는 불일간 진나라로 가 제가 먼저 화양부인과 안국군 전화를 찾아뵙고 지금 전화가 귀국하시면 반드시 태자로 세우겠단 확언을 받아 가져오겠습니다 그 뒤에는 청금을 풀어 전화로 요금 이 땅에서 도망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여부리가 여기까지 말하자 이인은 벼랑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두 손을 한 대 모으고 여부리에게 큰 질을 냈다 노형께서 정말 그같이 해주신다면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으며 만일 제가 진황이 되는 날엔 부기와 행복을 맹세하겠습니다 이인은 진심으로 감격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함양에 도착한 여부리는 데리고 온 하인을 놓아 화양부인의 일가 친척이 되는 사람의 소식을 탐지해 오도록 시켰다 그리고 자신은 주점 안에 들어가 있었다 한시경이 지나자 하인이 돌아왔다 그의 보고에 의하면 화양부인은 초나라 사람으로 함양 땅엔 그의 일가라고는 없고 멀리 이종 사촌벌이 되는 언니 한 사람이 있을 뿐인데 이 부인이 태자부 앞에서 객주집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세상 사람들은 이 집을 황의점이라 부른다는 것이었다 여부리는 보고를 듣고는 즉시 황의점으로 갔다 저... 주인 어른을 찾아뵈러 왔습니다 여부리는 이같이 문을 두드렸다 얼마 후 주인이 나왔고 육십 가까이 된 노인이었다 소인은 초나라 서울 한단에서 황손이인의 부탁을 받고 화양부인의 친척이 되는 분이 있다고 하니 먼저 베라에서 왔습니다 여부리가 이렇게 말하자 주인은 안으로 고개를 돌려 마누라를 불렀다 그러자 늙은 부인이 안에서 나왔다 저는 여부리라고 합니다 황손이인이 화양부인께 드리는 예물과 문안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황의점을 찾아온 예물로 드리는 것이니 제발 받아주시옵소서 여부리는 품 안에서 황금 오십냥을 꺼내놨다 늙은 부인은 너무 기쁘고 좋아서 말을 잘 못할 지경이었다 닭자 위에 놓인 황금 주머니를 여부리의 얼굴과 번갈아 보며 부인은 치아의 인사를 늘어났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두 안국국 전하의 홍복이지요 화양부인의 홍복입니다 황손은 지금 조나라 서울에서 비록 인질이긴 하나 국빈같이 훌륭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날마다 공관에서 훌륭한 선비들과 고금의 정사를 담론하시고 전하 호걸들과 사귀는 일에 적적하진 않지만 주여로 다만 생각하라니 이 어머님과 아버님에 대한 불효절한 자책에 번민할 뿐이옵니다 하여 저더러 귀여이 한번 다녀와 달라하므로 이렇게 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부리의 구변엔 거침이 없었다 늙은 부인은 얼굴에 기뻐하는 빛이 가득했다 아이고, 그렇지요 참 괴력하는 공자이지요 한데 그분은 화양부인이 낳으신 아드님도 아니신데 이렇게 친어머니같이 생각하시니 여부린 얼른 부인의 말을 받아들였다 참 그렇습니다 이인께서 생모 하이마마가 별세하신 뒤에 얌전하고 괴력하신 화양부인을 자나깨나 친어머니로 생각하고 있노라고 저에게 만날 때마다 말씀하더군요 아마 그 같은 효자는 없을 것입니다 여부린은 이렇게 말하며 이인의 효성을 과장했다 그 말에 부인은 감격했는지 수건으로 눈두덩이를 닦으며 말했다 아이고, 그렇소? 그러면 내일 아침에 궁에 들어가 화양부인에게 이 말을 전하고 어른을 만나 뵙게 할 터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늦었으니 집에서 유숙하시지요 여부리는 고맙다는 뜻을 표하고 일어서려다 다시 앉으며 입을 열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지금 안국국전화께서는 화양부인을 가장 총애하십니다만 색으로서 사람을 섬기는 건 그 빛깔이 고울 때 뿐입니다 그런 거로 꽃이 떨어지고 잎이 누렇게 되면 때가 지나는 것이온데 안국국전화가 폐하가 되신 뒤엔 여러 아대님들이 퇴자가 되려고 다투실 겁니다 그땐 이미 화양부인의 용모와 자체는 지금과 같지 못할 것이므로 무슨 말씀을 한다 해도 그같이 들어주진 않을 것이지요 지금은 무슨 말을 하든지 잘 들어주시고 어떤 어려운 때를 쓰더라도 그대로 해주시니 화양부인께서는 아드님이 없으시니 효성스럽게 짝이 없는 이인을 아들로 삼는 게 어떠실지요 이렇게 해 둔다면 뒷일이 무사할 뿐만이 아니라 화양부인께서는 말 한마디로써 없던 아들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 무궁무진한 행복이 끊을 날이 없을 것이며 또한 부인께서도 복록이 따라올 것입니다 어찌이야말로 말 한마디로 만세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까 여부류의 해설을 듣고 늙은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른의 말이 과연 옳소 내일 궁에 들어가 내 이야기하리다 이튿날 아침 늦게 여부류를 후궁으로 들어가는 문 밖에 세우고 부인은 혼자 안으로 들어갔다 언니는 동생 마마에게 인사를 하고 황손 이인의 소식을 전했다 자, 황손의 신복이 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건만 부인의 이향을 알 수 없어 문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부인은 여부리가 밖에 서 있는 걸 알렸다 화양 부인은 뜻밖의 기쁜 일을 당한 듯 어서 불러들이라 분부했다 여부린 후궁 뜰 아래서 부인에게 예를 올렸다 황손께서 예물과 서신을 주시며 올려달라 하셨기에 이리 바칩니다 여부린은 들고 온 상자를 뜰 위로 바쳤다 시비가 받아 상자를 얼어보니 그 속엔 아름다운 배국으로 만든 큰 구슬 네 개 빛으로 깎은 비녀 두 개 그리고 부친 안국국 전하 모친 화양 부인 두 분께 올리나이다 라고 쓰인 편지 한 장이었다 화양 부인은 희색이 만면했다 편지 봉투를 들고 앞뒤로 한참을 보더니 여부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잘 받았다 전하께 돌아오신 뒤에 다시 너를 불러 만나보시게 할 터이니 이만 물러가도록 하여라 여부리는 예를 하고 물러 나왔다 여부리가 나간 뒤에 언니는 화양 부인을 보고 여부리가 하던 말을 하나도 빼지 않고 세세하게 전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들이 없다가 아들을 얻고 나라의 공모가 되시고 아니, 천수만세 이런 공이 또 어디 있겠단 말입니까 언니가 전하는 말을 듣고 화양 부인은 좋아하면서도 수심 있는 어조로 말했다 그렇지 그렇지 모든 이들이 생모가 있건만 오직 이 인에겐 생모가 죽었지 내가 출산을 못하니 아들로 삼고 싶지만 전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따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화양 부인의 말끝이 흐려졌다 자기 나이가 49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새삼스레 느껴졌다 얼마 후 나이는 안국국 전하가 황궁했단 보고를 드렸다 화양 부인은 의복을 고쳐 입고 언니를 황의점으로 돌려보냈다 안국군이 후궁에 들어오자 화양 부인은 그 앞에 나가 두 손을 모으고 인사를 한 뒤에 지금 조나라에 인질되어 있는 2인으로 붙어온 소식을 전했다 안국군은 먼저 서신을 펼쳐 부인과 함께 읽었다 불초자 2인은 아버님 안국군 어머님 화양 부인 전주 전하께 백번 절하옵니다 조나라에서 불초자의 기거는 비록 편하오나 날마다 부모님의 생각이 간절하와 꿈에도 다금질 치며 한 번 식사를 할 때 세 번 단식을 하는 더이옵니다 이제 신복같은 여불리로 하여금 부모님께 주옥을 환상하오니 불초자를 슬아에 두고 보시는 것처럼 하람하시고 속히 구원하시오 살아서 슬아에 돌아갈 수 있게 하늘에 우러러 피옵나이다 안국군이 아들의 서신을 읽고 상의에 놓인 구슬과 비누를 보더니 이내 눈물을 흘렸다 이때 화양 부인은 눈물에 젖은 눈을 아래로 뜨고 붉은 뺨에 아롱진 눈물 자국을 닦지도 않은 채 그의 앞에 다가앉았다 조나라의 서신을 가져온 여불이란 사람이 지혜와 꾀가 많아 보입니다 또 이인이 신복으로 믿는 사람이라오니 이 사람을 불러 무슨 계책이 있는지 물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라며 의견을 고했다 붉은 입술과 자기를 바라보는 눈물 젖은 눈동체를 보곤 안국군은 좌우에 명령을 했다 좋소 내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빨리 불러들여 무슨 좋은 계책이 있는지 물어봐야 될 것이오 태자부 앞에 있던 여불위는 그 즉시 후궁으로 불려갔다 그래 니가 여불위냐 예를 마치고 서 있는 여불위에게 안국군이 물었다 여불위는 경건하고 건실한 태도로 이인이 조나라에서 일상을 지내는 상황과 부모님에게 가지고 있는 큰 효심 자기는 이인을 조나라에서 구출하여 진나라로 환곡해 하려고 가산을 탕진하기로 결심했음을 말하였다 안국군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히 여불위의 장관서를 듣더니 그래, 과연 기특한 선비로구나 너는 비록 상인이라지만 선비의 기계가 있다 네 말대로 한다면 이인은 환곡할 것이 틀림이 없고 너의 공로는 비상한지라 내 부길 내리게 해주겠다 황성화 온화 전하옵곤데 이인을 입적한다는 확증을 소인에게 전달케 하시와 인공자로 하여금 황국되는 날까지 일시라도 부모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심을 바라옵니다 여불위는 뜰 아래서 이같이 정했다 미래의 큰일을 확실하게 결정지어버리자는 대담한 요구인 것이었다 안국군은 여불위의 청을 듣더니 잠시 생각하는 듯했다 이후 이렇게 말하였다 그래, 거기서 조금만 기다리거라 안국군은 종이에 이인위적 이라는 글자를 써 그것을 라인에게 주며 대자부의 자기 처소에 가 옥돌의 글자를 즉시 새겨돌아 분부했다 그리고는 다시 여불위에게 물었다 아운데 너는 어떠한 방도로 이인을 환곡해야겠느냐 청금으로 하여금 조나라의 권세 있는 사람을 매수하겠습니다 관문을 지키는 병중들이 무사히 지나가기만 해준다면 국경을 넘기긴 쉬운 일이 올 겁니다 그 후 진나라 땅에 들어설 때는 전학기 없어 신복 장수를 시켜 이내 맞아주시길 바라옵니다 여불위는 이같이 대답했다 끌어오라 너에게는 금량 500량을 줄 터이니 이 두 사람을 노자로 써라 안국군은 즉시 분부하여 금 500량을 주머니에 넣어주게 했다 그럴 즈음 태자부의 관리가 옥부를 가져다 바쳤다 화양 부위는 옥부에 새긴 글자를 보고 방긋 웃었다 안국군은 즐거운 표정을 지으며 그것을 500량과 함께 여불위에게 갖다 주라고 나인에게 명했다 황송하옵니다 어김없이 이인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여불위는 머리를 조아렸다 이튿날 아침 일찍 여불위는 하인과 함께 수레를 달렸다 올 때는 한 달 동안이나 타고 왔던 길이었건만 이번엔 스무 날 만에 조나라에 돌아왔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천만 가지의 계획을 하나하나 풀어가기로 작정했다 주위를 첩으로 맞아들인 건 석 달 전이었다 한단 성 안에 들어갔다가 놀이터에서 주위가 춤을 추고 노래하는 것이 가히 출중할 뿐 아니라 인물이 활짝 핀 보영꽃과 같이 화산 것이 성문 밖에 있는 주위의 집에 매피를 보내 혼이 나자고 했던 것이다 그 꿀 같은 단 꿈이 주위와 더불어 있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여불위는 양쪽을 떠나 함량으로 갔던 것이다 헌데 어쩐지 주위의 몸이 전날 같지 않은 듯했다 몸이 어디가 불편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딴 일이 있었느냐 별로 불편한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요사이 공연이 노른하고 입맛이 없어서 음식도 먹기 싫고요 내 그러기에 묻는 것이 아니냐 혹여 아기가 서는 징조가 아니냐 얼마나 되었느냐 여불위는 주위에 손을 쥐고 물었다 두 달이에요 그것이 없는지 오면 여불위는 입을 다물었다 함량에 다녀온 지 벌써 50일이 지났다 두 달밖에 안 지났다면 자기가 집을 떠나기 전에 잉퇴한 것이 틀림이 없었다 주위에 뱃속에 아기가 뚫었다면 분명 여불위의 시이다 여불위는 주위에 손을 잡고 한참 있다 입을 열었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너는 일개 무역인의 애첩으로 있는 것이 좋으냐 한나라 임금의 어머니가 되어 국무 폐하로 있는 것이 좋으냐 그게 무슨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나와 함께 이렇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에 붙들려 인질로 있는 진 왕손이인에게 시집을 가 쳐다들라 하면 그 아들은 진영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장성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주인이가 국무 폐하가 되는 것이다 알아뜨렸어요 하지만 첩은 군자에게 매달린 몸 군자께서 하시라는 대로 할 뿐이지요 딴 마음은 없습니다 여불위는 주위의 대답이 무한히 아름답게 들렸다 그는 자기가 주위에게 첫눈에 반했듯이 이인 역시 이인 역시 주인을 보면 틀림없이 좋아하리라 믿었다 다음날 여불위는 공성권 대감에게 줄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그의 집을 찾아갔다 그는 마침 궁에 들어가고 없었다 차라리 잘됐다 이인의 방으로 가 그간 함량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구했다 이인은 여불위가 자기 부왕한테 받아 가지고 왔다는 확실한 맹약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이십여 명이나 되는 형제들 가운데서 자기 하나를 뽑아 태자로 삼겠다는 어려운 허락을 받아왔다는 말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여불위는 말하는 대신 품속에 감추어 주었던 옥불을 꺼내보았다 이인은 옥불을 받아들였다 둥글고 납작한 옥돌에 이인 위적 이라고 새긴 것은 비단 끈으로 깨어 허리에 차도록 만든 것이었다 한국국 전하께서는 호궁에서 저를 만나보시는 동안 이것을 조각하셨습니다 금 500냥과 함께 제게 주셨지요 화양부인께서는 희색이 만면하셨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은 더 말을 못했다 이제는 속히 여기서 탈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불위의 말이 끝날 때쯤 공성관이 궁에서 들어왔다 대감님 제가 오랜만에 장사길에서 돌아왔고 또 언제 장사길을 떠날지 알 수 없고 해서 내일은 누추 한 자리지만 저희 집에서 대감을 모시고 주연을 베풀고 싶습니다 꼭 오셨으면 아는데 오실 수 있으실까요? 아 왕성께서도 같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불위가 공성관에게 이같이 청했다 꾸모 어려울 것이 있나 내 왕성과 함께 감세 여불위의 가슴 속에는 이미 개교가 섰다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흥정은 굉장한 흥정이다 흥하면 천을 얻는 것이요 망하면 집이 부서지고 목이 끊어지는 것이었다 이인을 자기 집에 두고 감시하고 있는 공성관의 매수도 끝났고 화양부인을 설득하여 안국군으로 하여금 이인을 태자로 삼도록 하는 공작도 끝났고 남아있는 일이라곤 주유를 이인의 자기 아내로 삼게 하는 일이 우선이었다 그래 내일 밤엔 그 마지막 일을 끝내자구나 여불위는 달 그림자를 밟으며 이렇게 결심했다 시간이 흐르고 날이 채 어둡기도 전에 공성관과 이인은 하인 두 사람을 데리고 여불위의 집에 도착했다 여불위는 은근하게 인사를 하고 준비한 음식을 내놓기 전에 차와 과자를 권하며 생항의 악기를 울리는 노랫소리를 듣게 했다 금방 좌우에서 두 줄로 늘어 앉은 악사들이 한바탕 유량한 음률 소리를 낸 후에 곱게 단장한 계집아이들 손으로 음식이 운반되었다 그러자 뒤이어 아름다운 여인이 채색옷을 입고 좌우에 시녀를 거느리고 소리 없이 들어왔다 그 여인의 얼굴은 공성관과 이인의 눈을 크게 만들었다 한 발짝 두 발짝 소리 없이 술상 앞에 다가와서 손님을 향해 두 번씩 절을 냈다 절을 받으며 두 손님은 크게 놀랐다 너, 너구인가? 공성관은 이상한 듯이 여부리를 바라보고 물었다 저희 둘째 마누라입니다 기빈을 모시면서 자랑할 것도 없고 존경하는 뜻을 표할 길이 없어 처음으로 따르는 첫 잔을 한 잔씩 권해드리게 하라고 일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배로 나왔나 봅니다 여부리는 이렇게 대답하고 주위에게 술을 따르도록 했다 주위는 섬섬 옥수로 공성관 대감과 이인의 술잔을 가득히 채웠다 여부리에게도 술잔을 채우고 나서 주위는 노래를 불렀다 그러고 나서 주위는 나비같이 날아갈 듯 인사를 드리고 큰 방에서 물러갔다 공성관이 대단히 기쁜 얼굴로 잔을 기울이며 여부리의 얼굴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을 때 이인은 정신이 황홀해져 취한 듯 문 밖으로 나가버린 주위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다 좌우의 생황과 피류의 곡주가 더욱이 그를 꿈나라로 인도하는 것 같았다 자 한 잔 드시지요 여부리가 다정스럽게 이인의 앞으로 와 술잔을 들고 함께 마시길 권했다 이때야 비로소 제정신을 차린 이인은 그제야 술잔을 들었다 배는 부르고 취한 기운이 농후해지도록 그들은 밤새 술을 마셔댔다 그 중에서도 공성관이 제일 먼저 취하였다 아이고 난 더는 못 견디겠어 잠시 쉬어야겠어 결국 공성관은 뒷방 침대로 가 눕게 했고 여부리는 하인을 불러 주안상을 새로 베풀게 했다 그러면 자를 옮겨 깨끗하게 한 잔도 드시지요 여부리는 이인을 이끌었다 웬일인지 이인은 오늘만은 취하지 않았다 잠시 후 잠시 후 주의가 얇은 옷으로 갈아입곤 아까와는 달리 새로 단장을 하고 나타났다 이렇게 별당으로 오셨으니 접이 나와 귀인께 술을 권해 올리렵니다 주의는 이렇게 말했다 잘 생각했구나 잘 생각했구나 먼저 귀인께 한잔을 올리고는 나도 한잔을 주게 여부리는 혀가 꼬부러진 소리를 했다 여부리는 혀가 꼬부러진 소리를 했다 이인은 쥐의 얼굴만을 넋스리는 사람처럼 바라보았다 자 드시죠 이제는 마음 놓고 드시지요 어지 감시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여부리는 이렇게 말하고 잔을 들었다 이인도 잔을 들었다 여부리는 빈잔을 술이 가득한 것처럼 마셔댔다 이와 같이 몇 잔을 거듭하다 여부리는 상위에 기대어 고개를 떨어뜨리고 잠이 들었다 드디어 이인과 주의는 함께 곁에 앉을 수가 있었다 이인은 아까부터 주의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었는데 지금 주의를 곁에 앉혀놓고 보니 더욱이 아름다웠다 그는 잔을 들어 한숨에 마셨다 더 부어드릴까요? 주의의 묻는 말에 이인은 대답 대신 주의의 손목을 잡았다 주의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어깨를 이인의 몸에 기대었다 이인은 한 팔로 주의의 허리를 감고 한 팔로는 주의의 가슴을 안았다 주의는 얼굴을 이인의 어깨에 붙이고는 눈을 위로 뜬 채 소근거렸다 아니 되옵니다 이러시지 마세요 얼굴이 벌그레진 이인은 주의를 꽉 안으며 말했다 내 진정으로 당신을 사모하고 싶소 그러며 이인은 주의의 뺨에 자기 입술을 대고 인에 뗄 줄 몰랐다 그럴증 눈을 두 손으로 비비면서 여부리가 상위에 머리를 들었다 크게 뜬 눈으로 이인과 주의의 모양을 바라보더니 눈썹이 위로 축혀 올려졌다 입을 앙 다물고 바라보는 여부리의 얼굴에 이인과 주의는 단박에 질겁했다 두 사람은 얼른 각자 자리를 곧 앉았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시지요 대간절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남의 집에 와서 그 집 주인의 안사람을 여부리가 더욱 성낸 음성으로 말을 계속하자 주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첩이 엽죽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은 헤아릴 수 없사오나 첩이 알기에 가장께서는 황손을 구하시려고 집안에 있는 보물을 거의 다 방매하고 수천금을 허비하셨습니다 지금 황손께서 첩에게 마음을 두시고 사랑을 구걸하시는 것을 거절하신다면 이것은 재물을 잃어버린 위해 또 황손까지 잃게 되는 일인데 이 모든 것이 저 한 몸 때문에 일어나는 슬픔이옵니다 하더니 벼랑간 벽 위에 걸린 단돌을 빼어내어 칼을 뽑고 배에 꽂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여부리는 황급히 주위를 붙들고는 그 손에서 칼을 도로 빼앗았다 아니 이건 또 무슨 짓이냐 여부리는 주위에 어깨를 붙들고 가쁜 숨을 쉬었다 이인은 몸둘 곳을 모르는 사람처럼 인의 머리를 수그린 채 그대로 앉아 있었다 보십시오 황손 정으로 여부린 이인을 황손이라 불렀다 이인은 여부리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거역할 수 없다는 듯 쳐다보았다 황손은 이 여인을 사랑하십니까 필요하십니까 여부리는 주위를 붙들고서 이같이 물었다 예 이인이 간신히 대답하는 소리였다 여부리는 고개를 떨어뜨리더니 주위를 놓고 자기의 자리에 와서 앉았다 황손 만일 황손이 이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또 제일의 부인으로 맞으시겠다면 내 비록 사랑하는 여인이지만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에 이인과 주위가 자리에 내려와 마루 위에 엎드려 감사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진 나라로 들어간다면 결초보은 하겠습니다 이인이 맹세하는 듯이 이같이 말했다 이럴 쯤 공손건이 잠에서 깨어나 별 땅으로 건너왔다 세 사람은 다시 자리를 고쳐앉고 여부리가 이인과 주위의 사건을 고했다 그리하여 그리하여 저는 비록 짧은 시일이지만 제가 애지중지했던 이 여인을 이인께 바치기로 승락했습니다 하오니 대감께서는 그 뒤에 일을 주선해 주시길 바랄 뿐이옵니다 과연 희한한 일이로다 여부리의 관대함도 희한하고 여인의 결심도 희한하고 왕손의 순정도 희한하도다 공손건은 감탄했다 그러더니 그러면 두 사람이 혼인해 내가 중매가 돼야지 빠른 시일 내 대길에서 성례하고 내 집에 큰 별 땅이 있으니 그리로 살림을 옮기시구려 뭐라 감사한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은혜가 태산 같을 뿐 이인이 머리를 수그렸다 그 후 보름이 채 안 되어 주인은 홍교를 타고 뱃속에 아이를 가진 채 공손건의 집으로 실려갔다 그렇게 주인은 진나라 왕손 이인의 정실 아내가 된 것이다 그 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